안녕하세요 다유카우스 입니다. 여기 처음처럼 야생아의 애호가님 작품 한번 찍어 볼게요. 사장님 저 요거 아르메니아죠? 무늬 아르메니아? 네 그거 무늬 아르메니아. 아 정말 예쁘다. 이거 몇 년이나 키우신 거예요? 지금 2년째예요. 2년 키우셨어요? 처음에 사가지고. 밥이 근데 이렇게 많은데 지금 그렇게 나와서 어떡하죠? 한 척씩. 이거 작년에 밥이 많았었어요. 아 작년에요? 와 정말 너무 예쁘네요.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서. 그게 이제 척이 적게 나오니까 오른 거죠? 아 요거. 어머야 세상에나. 요거는 또 뭘까요 이름이? 호주매화인데 겹이거든요. 와 세상에. 어떻게 호주매화를 이렇게 키우신대요. 아 여러분 이거 호주매화라고 합니다. 이거 세상에나. 저는 요걸 보면서도 그 매화 꽃인지 알면서도 이게 호주매화인가. 세상에. 보통 관엽하시는 분들은 상토나 피트무스 이런 데다가 좀 크게 키우시잖아요. 야생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작게 짜글짜글하게 키우고. 아 그러니까요. 세상에. 요거가 종이컵 입구만 할까요 지금? 종이컵 많아죠. 많아죠. 요거는 3분의 1 정도 높이에요. 지금. 이야 정말 요렇게 키우신답니다. 야생화를요.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 요거. 어머야. 이거 정말. 이게 토끼 쌀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요게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물로 지금 처음 보는데요. 야 이거 처음처럼 사장님 이거 이 정도면 5만 원도 더 갈 것 같아. 더 가죠. 묵은 거니까. 묵은 거니까. 그죠. 지금 5만 원짜리가 이거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요? 3분의 1도 안 될 거래요 아마. 이야 정말. 얘 요즘 요게 토끼 쌀이가 5만 원짜리가 진짜 밥 몇 가닥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0분. 자 경매 들어갑니다. 와 진짜 이거 예쁘다. 자 경매부터 경매 들어갑니다. 와. 하분값이 있어서 10만 원도 안 돼요. 아 하분값이 또 있어가지고요. 어머나 10만 원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 지금 애호관님께서. 그리고 요게 뭘까요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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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향기 부추요. 네. 그 하얀색 꽃 피는데 향기가 있으면서 이게 봄되면. 예. 되게 인기가 많아요. 아마 향기별 부추 처음 사장님이. 예 지금 있어요. 꽃 있죠. 예. 꽃 사진 아마 보시면. 제 거 보고 이거 애호관님들이 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야. 향기별 흰색인데 되게 별 꽃 같으면서 예뻐요. 향기별 부추라는 얘기죠. 예예. 맞아요. 지금 있어요 저기에. 아 있어요? 예 향기. 향기부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향기별. 별자를 빼고. 모양이 약간 별처럼 생겼어요. 근데. 입 끝에. 저기 저 애호관님은 이거 키우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요거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요건 3년차인데. 네. 이런 야생아를 키우신지가. 야생아 저는 지금 98년도부터 했거든요. 30년이요? 98년도부터 하니까 30년 됐나요? 30년 아직 안 됐죠. 2008년, 2018년, 25년 정도 되시네. 네 맞아요. 90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참. 이야.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요거. 이야. 진짜 사랑초도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이야. 저희는 사랑초를 쑥쑥 자라게 키우거든요. 근데 사랑초를 요렇게 키우시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흙이. 아 야생아 흙에다가 이렇게. 네. 상토를 하시는데 저희는 야생토에다가 그냥 심어요. 심어서. 네. 그러면 이렇게 얘는 희어유. 희어유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노란색 꽃 피는 건데. 또 봄에 봄을 알리는 꽃이죠. 이야. 아 저도 이거 있는데 이렇게 크지 않고 있는데. 진짜요? 예. 쑥쑥 자라고 있어요. 아 요렇게 해서 키워야지. 마디게 이렇게 자란다 이거죠? 흙 대합이 중요해요. 이거 저기 아닌가요? 요거 그거. 매발 꽁의 다리에요? 매발톱? 매발톱의 다리에요. 그게 아마 무슨 꽁의 다리냐면 다변화일 거예요. 아 다변화. 이야. 지금 세상에 요렇게 올라오고 요런 것들이. 속에 요렇게 다 숨어져 있네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요건 또 뭘까요 요거. 아 걔도. 걔는 그거 뭐지. 패랭이. 아 패랭이가 묵으면 이렇게 되나요? 그거는 흑신 패랭이라고 그래가지고. 패랭이 종류에요. 이름 들어봤어요 저. 요렇게. 얘도 꽃이 굉장히 진하고 예뻐요. 이야. 참. 아하하. 요거 뭘까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하하. 향정목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단정화랑 또 조금 다른 아이거든요. 아 요게요. 네. 향정목인데. 제가 이렇게 작은 분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얘 이래도 되게 오래된. 세상에나. 이게 단정화 비슷하는 향정목이라는 얘기죠. 향정목인데 꽃은 하얗고. 네. 되게 예뻐요. 이름 들어봤어요. 이야. 향정목이 더 작아요. 사이즈가. 사이즈가요. 네. 와. 요거는 또 뭘까요 요거 요거 요거. 아 그거요. 그거는 아프리카 민들레인데. 아 이거 미국 민들레라고도 하고. 막 그런 거. 걘가봐요. 노란색 꽃이 되게 예뻐요. 얘가요. 와 요건 옥토화분이네요. 네 옥토화분이에요. 아 참 세상에나. 아 요렇게 키우시는구나. 저는 이거 마당에 그냥 노지에다 심어놨어요. 아 요거는. 요거 요거 얘기하고. 아 요거 요거 요거. 이건 시노티아거든요. 이게 미니 시노티아에요. 미니요. 네. 근데 이게 씨로 발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3년 차에요. 아 지금 요거. 저기 오늘 방송했어요. 시노티아 국과. 이거 진짜 뭐지 방송. 보라색에서 막 자수색인가요. 제거는 이게 하얀색 꽃이에요. 하얀색 꽃이에요. 근데 아직 꽃을 못 봤어요. 요거 엄마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어머야. 그 아이한테서 꽃이 피었는데. 네. 씨를 받아가지고 뿌렸는데. 그만큼 밖에 성공을 못했어. 아우 성공했다는 게 얼마나 저기야겠어요. 씨에 변화가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해보니까 되네요. 이야 요거. 붓꽃인데요. 요게. 요렇게. 네. 어머야 세상에. 예. 요게 향기. 네. 향기 붓꽃. 붓꽃이요. 네. 노랑색인데. 노랑색이요. 네. 이야. 자라면 요렇게 자란답니다. 요게 좀 보세요. 요런 식으로. 요것도 깊게 안 심고. 예. 요게 세상에. 이게 개근이 이렇게 자라려면. 이거 얼마나 자라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벌브가 장난 아니죠. 예. 요게 작년에 요거를 그 희아신술을 한 촉을 한 뿌리를 심으셨대요. 그런데 요 야생토에 요렇게 심으셨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여름에 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구가 많이 올라온답니다. 여름에 빼서 저희들처럼 말리고 그러지 않고 그대로 요 상태로 요렇게 보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요렇게 올라오고 요기도 좀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름에 말리거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키우셨다고 하십니다. 와. 사상크로스를 요렇게 키우십니다. 요기 좀 한번 보세요. 야 분도 분이지만 요렇게 작은 분에서 요렇게 해서 키우시고 계시네요. 붓꽃 좀 보세요. 독일 붓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쩔어가지고. 야 이 개근 이 상태 좀 한번 보세요. 이거 몇 년 키우셨을까요. 그거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샀을 때 뭐 조그만한 거 심으셨을 거 아니에요. 작은 거. 근데 7, 8년 동안에 이거 분갈이는 몇 번 하셨을까요. 3번. 3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씩. 아. 보통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 하신답니다. 분갈이를요. 요렇게 저기에다가 요렇게 야생, 야생, 야생터에다가 요렇게 심으시네요. 그러니까 분갈이 한 번 하고 난 거는 다 버리시더라고요. 저쪽 분도 계시는. 네. 다 버리시더라고요. 새 흙으로만 하시더라고요. 재활용 안 하시고. 와. 이것도. 신기하자. 안드로 신비. 안드로 신비움. 네. 오메야. 6만 원이래. 어머니야. 엄마야. 한 척에 6만 원이요. 아유. 세상에. 이거 죽으면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게 지금 3년 차예요. 그래도. 3년 차예요. 이야. 요런 거는 뭘까요. 저번에도 여기 와서 봤는데. 아. 이게 노루기예요. 노루기가. 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어머야. 촉수 올라오는 거 좀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맨 처음에 한 쪽 샀거든요. 네. 지금 거의 다섯 쪽, 여섯 쪽 되나요? 아유. 많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제 눈에 여섯 개로. 몇 년이나 키우셨어요. 이것도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예요. 사장님한테 사고요. 한 쪽을 사가지고요. 와. 색감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렇게 키우시는 거겠죠. 맨날 사장님이 저한테 주시면은 꼭 한 쪽 달라고. 아. 요건 비비추 같은데요. 네. 그거 비비추 바람꽃. 아. 비비추 바람꽃이요. 이거 사장님 저번에 파셨는데 이거 비비추 바람꽃 저번에 팔았죠. 이것도 꽃도 되게. 엄마야. 난 이거 그때 구경만 하고 영상만 찍어주고 갔는데. 어머야. 이거 초기 이거 몇 년 키우셨어요. 요거 지금 여기 3년 차. 3년 차. 3년. 3년. 사장님 그때 이거 우리 얼마에 팔았지 이거요. 그거 좋았어. 이거 그것도 한 1년만 키우면 이렇게 돼. 그거요. 어머. 찢은 거 아니었었는데 그때 얼마에 팔았죠 그때. 그때 2만 얼만가. 그때 밥이 사장님 그거 팔면서 한 척당 얼마인데 굉장히 이게 밥이 많다고 하셨어. 근데 뭐 없다면서요 뭐 지금. 그때도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때 2만 5천원 이었으면 사장님 이 정도면은 이거 이거 10만원 이 정도면. 합원 포함 10만원 경매 들어갑니다. 합원 포함. 합원 포함. 여러분 요거 좀 한번 보세요. 너무 예뻐지요. 세상에. 아휴 요거. 요거는 찌돌이 남천이라고 합니다. 요게 요거 비슷한 게 좀 큰 게 직키 남천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윗단계라고 합니다. 요게요. 여기 보면요. 품종이. 여기 또 많은 게 하나 있죠 요거 요거. 예예예. 그 하나가 막 3, 4만원씩 해요. 아 요거 한 요거 요거를 하면. 요 정도 되면 한 돈 10만원 되겠네요. 이야 정말 세상에나 이거 웬일이실까. 이거 진짜 작아요. 요게 지금 종이컵만 합니다. 종이컵. 와 정말 예쁩니다. 작은 정자죠. 요게 뭘까요 요거. 참 저번. 네? 꼭지윳놀이요. 꼭지윳놀이요? 예. 섬계야강. 이야. 옛날에 안성분 팔았던 거 하나 있었죠? 저번에 제가 요거 와서 보고. 이거 진짜 몇 년을 커야 이렇게 될까. 이게 진짜 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몇 년 키웠을까요? 이거요? 그거요. 그거 또 이렇게 작은 거 구입해서 했는데. 그것도 한 3년쯤 됐을 거예요. 참. 이거 진짜 저번에 와서 보고 이름이 뭘까 하고.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와. 와. 이거는요. 화태떡숙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를 한 3, 4년 키우셨는데요. 한 포트가 이렇게 번식을 했답니다. 이게 지금 무려. 지금 팔고 있는 그 3,000원짜리 포트가 10포트 분량인데. 그런 걸 한 포트를 키우셨다고 하시는데요. 이걸 다 뜯어내신답니다. 이렇게. 늘어지고 이러시면은. 이걸 다 뜯어내고. 이런 데 가운데도 다 섞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꽂으면은 이것도 번식도 잘 된다고 하십니다. 꽃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하세요. 정말 예쁜 꽃이라고 하십니다. 화태 썩숙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야생아 오늘 또 애호가님을 만나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요. 정말 이분도 정말 너무너무 잘 키우시는데. 이번 거 한번 또 영상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